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오전에는 약반등세가 있는 듯 하였으나 재차 원화기준 4천만원 지지를 힘겹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해외시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가격을 보시면 34,490불 약 34k 정도 비트코인이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차트 같이 보시면 비트코인이 현재 6월 20일 비트코인이 휩소성 하락이 나온 후 28k 부근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 이후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으나 우리 방송에서 재차 알아보았던 35k 구간이죠. 35k 구간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해주고 있고 35k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저항을 맞아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512평선 초록색선 보이시죠. 512평선은 돌파를 해주었으나 35k 구간 재차 212평선 보라색선 보이시죠. 212평선을 돌파 여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35k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세가 나온다면 재차 28k에서 30k 구간을 지지만 잘해준다면 다시 한번 더 재차 비트코인이 상승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락세는 35k 35,000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이 저항세로 인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년도 대하락 이후에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흐름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점이 비트코인 원화기준 380만원에서 400만원 부근 가격대의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펀딩 앤 프리미엄 인덱스가 급감하는 모습을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 4월경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해당 구간을 한번 보시면 재차 펀딩 앤 프리미엄 인덱스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준 후 다시 한번 더 가격 상승세가 나와주었죠. 그리고 현재 시점입니다. 5월 중순부터 약 한달 반 가까운 기간 동안 시장에는 하락세가 연출되었죠. 그리고 펀딩 앤 인덱스 지수 또한 살펴보시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급감 이후 비트코인 시세가 제자리를 되찾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력이라 불리우는 일명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비트코인을 최고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명 세력 고래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당 자료 보이시죠? 오늘 날짜로만 3만6천 BTC를 매수했으며 지금껏 29만9천427개의 BTC를 지금까지도 홀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라면 이러한 세력 고래라 불리는 자들은 과연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일까요? 왜 지속적으로 우리는 FUD,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그들은 지속해서 비트코인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을까요? 시티뱅크 자산관리본부에서 디지털 자산그룹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따로 부서를 개설한 목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블록체인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이뿐만 아닙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370여 곳이 넘는 곳으로 구인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윙클보스 형제가 운영하는 재미니 거래소 역시 많은 인원들을 지속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구인광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홍콩에 본사를 둔 크립토닷컴 역시 일자리 페이지만 200개가 넘어가는 막대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가입니다. 흔히 손해보는 장사는 안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거대 거래소에서 왜 지속적으로 인원들을 구인하고 모집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이고 일이 많다는 것은 해당 거래소에 거래량이 많아질 것을 암시하고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막대한 자본이 들어온다는 반증이 되겠죠. 마냥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며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바이낸스 CEO 장평자호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펄드에서 판매하는 것은 가난해지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공포겠죠. 일종의 펄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가난해지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평자호는 암호화폐 부자순위 3위권에 머무르는 부호인데요. 추정 자산만 80억 달러이며 원화로 구조에 육박하는 자산가입니다. 이것 또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따라가야 된다고들 말하곤 하죠. 하지만 몸과 마음이 반대로 가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과도 같다고 판단됩니다. 갤럭시 디지털 마이클 노브그라츠와 공동 책임자인 제이슨 얼반이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의견을 보였는데요. 참고로 갤럭시 디지털은 골드만삭스와 제휴를 맺은 자산운용사입니다. 제이슨 얼반이 펄드는 펄드가 사라지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비트코인 투자는 약으로 친다면 1회에 불과하다며 펄드가 가라앉으면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이상 가격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어서 규제의 확실성으로 많은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만 일단 진입을 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의 제한된 자산이죠. 제한된 공급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가에 도달할 것이라고 유추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 시장을 비난하고 외면하며 목표했던 수익이 아닌 부정적인 시각만 챙긴 채 하나 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실수와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하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을 끝으로 오늘 방송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좋다는 분들이 계셔서 노래를 조금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